쉬어가는 삶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마라 편안한 발걸음으로 쉬어가라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묵묵히 쉬면서 천천히 가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 노우면 자유요 집착함은 노예다 이 세상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쉼이 곧 수행이다 쉼은 삶의 정지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쉼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고역일 뿐이다 그릇은 빈 공간이 있어 그릇이 되는 이유다 지친 몸을 쉬는 방도 빈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 빈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삶의 빈 공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쉼은 더욱 소중하다 쉼은 삶을 더욱 살찌게 한다 쉼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한다 풍요와 자유를 함께 누려라 쉼이란 노움이다 마음이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벗어나 쉬는 것이다 그래서 쉼은 중요한 삶이다 오는 인연 막지 않는 삶이여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삶이다 티비가 끊어진 자리 마음으로 탓할 게 없고 마음으로 낯을 가릴 게 없는 그런 자리에 쉼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도 잠시 쉬어갈 뿐이다 쉬어가는 여유 있는 넉넉한 삶을 사유하며 무소유의 삶과 침묵 중에서 희생도 잠 Smith 이사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